많은 연주자들이 에어 터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기보다는 강약 표현하기 강약 살려주기 여러가지 표현법으로 말을 하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에어 터닝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16분음표의 싱코패션, 16분음표의 당김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16분음표가 들어가고 기본 리듬이 아닌 당김음이 들어가는 여러가지 리듬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노래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16분음표의 당김음, 싱코패션이 들어간 리듬에서는요.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김음이 싱코패션이 된 그 리듬의 강박이 그러니까 강하게 표현해줘야 한다라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저 강하게 터닝함으로써 16분음표 싱코패션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면요. 이번 시간은 굉장히 어렵고 조금 집중해야 하는 에어 터닝, 그러니까 호흡으로만 강약을 조절하는 에어 터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터닝이란 무엇일까요? 공기로 하는 터닝, 말 그대로 강약 조절 혹은 터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혀가 닿지 않는 그런 기교에 대해서 에어 터닝이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에어 터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기보다는 강약 표현하기, 강약 살려주기, 여러가지 표현법으로 말을 하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에어 터닝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 터닝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16분음표에서 슬러가 와주면서 뒤에 음, 마지막 음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시곡을 불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에 40페이지에 수록된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경우에는요. 나의 모든 사랑이 해서 사랑이 마지막 16분음표에 싱코페이션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렐레 같은 음이 표기되는 경우에는 터닝을 강하게, 이전 16분음표에 싱코페이션 터닝과 같이 두다 이렇게 세게 불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떠나가는 날이 이렇게 떠나가는 혹은 은 날이에 들어온 것 같이 16분음표에 싱코페이션이 같은 음이 아니면서 슬러가 들어가줘야 부드러운데 악센트를 표기해줘야 하는 경우에 쓰고 있거든요. 제가 연주를 해보면 다시요. 모든 음에 16분음표가 들어가면서 모든 음에 터닝을 하게 되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16분음표를 슬러로 표기하게 되는데요. 슬러로 연주하게 되시면 16분음표의 싱코페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강하게 표기를 해줘야 하는 부분에 호흡으로만 악센트를 표현해줘야 하는 때가 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에어턱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턴잉을 한 경우는요. 슬러를 넣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슬러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악센트가 들어가는 기교를 바로 에어턱잉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에어턱잉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셨다면요. 에어턱잉 연습 스케일을 연습하면서 같이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연습 17번 에어턱잉 연습이라고 적혀있어요.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도, 시, 레, 도, 미, 레, 파, 미 이렇게 적혀있죠? 슬러가 도부터 마지막 도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미에서 마지막 미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턴잉으로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요. 그런데 이것을 악센트, 악센트가 들어간 부분에 호흡으로만 이용해서 악센트를 표현해주는 연습입니다. 다시요. 이런 식으로 강약, 강약을 살려주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센 상태를 기본으로 두시고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린 소리를 기본으로 센 소리를 내가 배에 호흡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린 샘여림에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서 연주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요. 이전에는 첫음에 턴잉하고 두 번째 턴잉 안 하고 턴잉 안 하고 턴잉 안 하고 턴잉 안 하고 이렇게 네 개만 슬러를 하셨다면요. 두 마디를 슬러로 표기하시면서 첫 번째도 턴잉 없이 모두 턴잉 없이 에어 턴잉만으로 악센트를 표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저희 복식 호흡 기억나시죠? 복식 호흡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악센트 연습하실 때 두뚜 이런 식으로 두뚜 이런 식으로 악센트 연습하실 때처럼 두뚜 하면 턴잉이 세게 되면서 추가로 배에 힘이 조금 더 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악센트 연습을 조금 더 자연스러울 정도까지 하신 이후에 에어 턴잉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악센트 연습을 먼저 해보면요. 그렇죠? 두뚜 할 때 털에 힘이 들어가면서 배에도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악센트의 턴을 빼신 이후에 배에 힘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요. 이게 바로 슬러를 하면서도 턴잉을 하는 것 같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이유인데요. 프로들의 가장 숨어져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턴잉을 하지 않고서도 턴잉을 하는 것처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에어 턴잉을 연습을 해보시고요. 노래 연습곡 예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습 18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연습 17번과는 다르게 쿵쿵 하나, 둘, 셋, 앤, 넷, 앤 이 카운트 중에서 투, 포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박자에만 악센트를 넣어주는 연습인데요. 제가 연습 18번 연주해 보도록 하면요. 투, 포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리듬에 두, 후, 두, 후 이런 식으로 두, 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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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런 식으로 배에 힘을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에어 턴잉을 연주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요. 흔히들 강약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강약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턴잉 알려드렸다면요. 이번 시간엔 두 번째 호흡으로 강약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에어 턴잉은 절대 쉽지 않은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곡에 적용하는 방법은 예시곡 설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